수영을 못하는 10대 지적장애인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초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힌 CCTV가 확인되면서 공동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서유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목포의 한 부득가. 물 위에 떠 있는 목재다리인 부잔교 끝에 옷을 벗은 사람이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가며 남성을 물가로 밀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부두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해경이 수상함을 감지하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남성은 물에 빠져 있었던 상황.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옷을 벗은 게 확인이 됐고 가위바위보 하길래 이거 위험하겠다 해서 빠지자마자 도착했는데 그대로 가라앉아버려가지고 그 수면색 보이지가 않았어요. 숨진 남성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으로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놀러다니는 지인 사이였던 20대 남성과 10대 남녀 2명은 숨진 남성이 자신들과 함께 바다입수 가위바위보 내기를 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장난 도중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겁니다. 당초 수사에 나섰던 해경도 피해자를 직접 밀었던 20대 남성만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평소 친밀했던 이들이 당일 당구와 낚시 등을 하며 어울린 점과 남성이 물에 빠진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호활동에 나선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숨진 학생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부장교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앞을 맞고 휴대전화로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월에 밤이 새벽 온도가 엄청 낮았고 수심은 4미터나 되는데 그리고 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런 유사한 사안들에 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검찰은 앞서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외에 함께 있던 미성년자 2명도 각각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